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실버 컴퓨터 교실 초급과정 오늘 개강하는 날인데 수업 내용은 이번에는 스마트폰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는 건데 스마트폰하고 컴퓨터랑 연동을 해서 전반적인 기초과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 우리 12월에 끝나고 내년도에 뭘 배울지는 여러분들하고 다시 의논할 거니까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렇게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게 하나 있는데 한번 좀 보세요. 여러분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마우스, 키보드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우스에는 기능이 뭐뭐가 있을까? 여러분 마우스에는 버튼이 몇 개 있어요? 여러분 지금 컴퓨터에 있는 마우스 한번 보세요. 버튼이 몇 개 있나? 두 개? 제 거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어요. 여섯 개. 제 마우스는. 전 마우스가 좀 다르죠? 제가 집에서 쓰는 거 갖고 다녀요. 강의실에 있는 마우스는 좀 불편해서 갖고 다니는데 우리가 왼쪽, 오른쪽 버튼이 두 개 있다고만 생각하시죠?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가운데. 휠이라고 하죠. 휠, 바퀴, 굴러가는 거, 동그란 거. 걔를 굴리기도 하지만 누를 수도 있어요. 한번 눌러보세요. 눌려지나. 딱딱딱딱 눌려는 느낌이 있거든? 그렇죠? 버튼이 기본이 세 개예요. 그런데 제가 쓰는 마우스는 엄지손가락으로 여기 버튼이 두 개가 더 있어요. 편리성을 준 거지, 편리성. 그럼 비싼 건 아니에요. 쿠팡에서 만 원 주고 산 거야. 한 12,000원만 주면 더 좋은 걸 사는 건데 모르고 샀어. 용산에 가잖아요. 용산 전자상가에 가면은요. 마우스 매장들이 있는데 거기 가면 종류별로 딱 전시해놨어. 만져보고 내 손에 맞는 거. 그래서 이제 사면 돼. 그런데 이제 전자상가 가려면 또 차비도 들기도 하고 혹시 바가지 쓸까 봐 걱정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용산 전자상가 바가지 씌우는 사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컴퓨터를 모르지만 나의 주변 사람들 중에는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 꼭 한 명씩은 있거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겁이 나서라도 바가지 씌우거나 속이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천 원을 더 주고 더 비싸게 살 수는 있겠지. 딴 데보다. 재수 좋으면 딴 데보다 천 원을 싸게 살 수도 있겠고. 뭐 그런 건데 이거를 쿠팡에서 이제 제가 주문했다고 하는데 쿠팡에서 주문하려면 주문하는 요령이라든지 마우스 그림이나 기능들을 볼 줄 아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다시 쉽지는 않아요. 저야 이제 오랫동안 이 직업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자 그럼 스마트폰에는 버튼이 몇 개 있을까? 이런 것도 배워야 되고 버튼이 몇 개라고? 파워 버튼이 있고 볼륨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버튼 합쳐서 그것만 해도 3개죠? 그 다음에 밑에 있잖아 밑에 홈 버튼 누르는 거 바꾸 버튼 누르는 거 예전에 사용했던 목록 보는 버튼 누르는 거 밑에만 해도 3개가 있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핸드폰에는 뭔가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 컴퓨터도 복잡하다고 하지만 컴퓨터는 그나마 덩치라도 있지. 핸드폰은 조그맣잖아. 우리 손바닥보다 작은데 그 안에 조그만 기계 속에 뭔 기능이 있는지 엄청나게 뭐가 많아요. 와이파이라고 들어봤자 와이파이 일단 와이파이 설정하는 거 같이 한번 해볼 텐데 제가 요즘 어떤 걸 하냐면 방문 교육을 하는데 어디나 지원단이라고 있어요. 어디나 지원단 어디나는 뭐냐면 어르신 디지털 나들이의 줄임말이야.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뭐를 사용하려니까 모르잖아. 예전에 우리 가나다라 한글을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그분들이 복지관을 다니시면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배우겠다는 분들 그걸 신청을 받으면 다섯 사람이 배우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이 다섯 사람이 필요하거든. 일대일로 도와줘야 되니까 그럼 이제 서울시에 신청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강의하러 갑니다. 하고 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주로 은평구를 많이 가는데 응암노인복지관이라든지 어디 복지관이라든지 가면 제일 힘든 분이 뭐냐면 한글을 모르는 분들 기억, 니은을 몰라 그래서 그거 한글을 배우러 다니시는 분도 전화기에는 쓰잖아. 선생님이 문자를 보내 다음 주는 수업이 없어요. 행사가 있어서 수업이 없다고 하니까 다음 주 오지 마시고 그 다음 주에 올 거예요. 제 문자 받으셨으면 알겠습니다. 라고 답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글자인지를 못 읽는 거야. 한글을 몰라서 한글 배우러 오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예, 아니요를 답장을 써서 보내야 되는데 선생님이 프린터물로 인쇄를 해줬어. 얘는 동글뱅이하고 여의를 쓰려면 핸드폰에서는 여기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이게 종류별로 핸드폰도 종류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인쇄물로 나눠주면 집에 가서 그거를 누르는데 한 시간 걸린대. 글자 찾느라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거 배워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보내면 그 가리키는 선생님은 신바람이 난되는 거야. 이분이 이제 글자를 알았구나. 그런 분들 보고 자기소개하는 거 적어보색으면 못 하지. 글자를 모르니까는. 우리는 근데 그나마 글자 다 알잖아. ABCD 이런 거 기억력은 알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진 촬영하는 거 다 해보셨죠?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거.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스마트가 똑똑하다는 뜻인데 옛날 전화기에도 카메라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은 카메라 기능이 엄청나게 좋아서 스마트폰이 새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아이폰이나 갤럭시는 핸드폰이 어떻게 좋아졌는지 얘기를 안 하고 카메라가 좋아졌다고 그 광고를 하더라고. 그러면 카메라 사오면 되잖아. 그런데 카메라는 전화기 기능이 없잖아. 그런데 핸드폰에 전화기 기능이 있으니까 사진 촬영해가지고 이거를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보내고 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버스 며칠 전에 상암동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그 위치를 모르니까 내비게이션 지도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집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어느 버스를 타고 어디서 내리고 내려서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네이버 길찾기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갖고 해보면 잘 나오거든. 근데 그거 갖고서 헤매 제 길눈이 어두워요. 한 번은 저녁에 늦게 이제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전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여기 도하동 염리동 이렇게 살았는데 한 33년 살았는데 저녁에 내렸는데 길을 모르겠어. 집에다 전화 걸어서 엄마한테 어머니 나 여기 버스정리에서 내렸는데 집을 못 찾으니까 저 좀 데리러 오세요. 라고 갖고 어머니 오시자마자 너는 다 커가지고 길도 못 찾냐고 가든호텔 뒤편에 살았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가든호텔을 기반으로 뒤편에 있었으니까 가다보면 골목이 나오니까 골목은 알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몇 시 전에 병원 가서 진료를 하고 왔는데 병원 가려면 동네에서 택시 부르기 힘드니까 미리 콜을 해놓거든 카카오택시나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택시가 와서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면 거기에 이제 제가 신용카드를 연결해 놨으니까 차에서 내리면 바로 자동으로 결제가 되거든 그런 거라든지 카카오톡은요 저는 이제 어디서 배웠냐면 우리 실버 컴퓨터 교실 예전에 엑셀 뭐 이런 컴퓨터 가리킬 때 어르신들한테 배웠어요. 제가 그랬어요. 카카오톡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선생님이 카톡도 모르냐고 저를 혼내시더라고 안 써봤으니 모르지 근데 오신 분들은 자녀들이나 이렇게 친구들과 카톡을 많이 하시나 봐 참 많이 하는 사람이 대장이거든 어른들한테 배웠고 모르면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단톡방 만들어서 여러 명이 대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배웠어 안 그렇게 좀 모르잖아 카카오톡이라는 걸 제가 개발한 게 아니잖아요 인터넷 찾아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뉴스 보는 거 쇼핑하는 거라든지 생일 축하 생일이 아니라 생일 생일 축하 만드는 거라든지 어떤 분들 그거 얘기하시더라고 핸드폰으로 경광판 만드는 거 글자가 막 지나가는 거 있잖아 핸드폰에 보면은 미스터트롯 미스트로트 뭐 이런 거 경연 같은 거 할 때 뭐 누구 노래 잘한다고 이렇게 막 지나가는 거 그걸 보더니 핸드폰에 나오니까 저거 알려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몇 번 설명드렸어요 그랬더니 별것도 아니잖아 알고 나면 별거 아니거든 모르니까 접속한 거지 괜히 물어봤다 이거야 괜히 내가 모르는 거를 부끄럽다라는 식으로 배우고 나니까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런 것들을 쭉 배우실 거예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도 배워야 되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친구들을 알려줄 정도로 배워야 돼 제가 여러분을 설명해 드리는 것처럼 친구가 뭘 모르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옆에서 설명해 주면 그 친구가 여러분들의 설명을 듣고 척척할 수 있을 정도로는 해야 돼 그런 과정을 공부를 할 거예요 필요한 게 있어요 갖고 다니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거 아시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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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 충전 케이블 다음 주에는 충전 케이블 갖고 오세요 이게 두 시간 동안 하다 보면 배터리가 달랑달랑 하기도 하거든 집에 갈 때 배터리가 다 달아버리면 친구들하고 통화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걸 컴퓨터에 연결해 놨거든 그러면 자동으로 충전이 돼 그럼 충전이 되면서 이것도 공부할 수 있으니까 와이파이는 여기서 쓰면 되는 거고 굳이 제 소개는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40년 됐어요 컴퓨터 한지는 가르친지는 34년 채가 돼가고 88년도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자격증은 한 70몇 개 갖고 있어요 40년 했는데 그 정도는 못 하겠어 괜찮아요 오늘은 쉬운 것부터 설명드릴 거예요 쉬운 것부터 설명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본 사용법부터 설명드릴 건데 우리 책을 한번 보세요 책에 표지를 넘기면 몇 장 이렇게 넘기시면 요즘은 책이 너무나도 화려해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뭐하지만 예전에 이웅평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웅평 전투기 몰고 귀순하신 분 그분이 왜 귀순했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는지 제가 들었는데 바닷가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라면 봉지가 쓸려 내려왔나 봐 라면 이런 건 북한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번 먹고 버리는 거잖아 근데 라면 봉지가 너무 화려하더라 이거야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다 이거야 한 번 먹고 버리는 것도 저렇게 화려하게 할 정도면 잘 사는 나라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귀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책들 보면 너무나 화려해 너무나도 화려해 연습장 따로 갖고 다니셔도 되고요 책에다가 그때그때 메모하셔도 되고 하여튼 뭐 메모하는 거 많이 안 하고 실습하는 위주로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페이지 어딜 보시냐면 14쪽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내용이 처음에 나와 있어요 스마트폰은 전화기랑 컴퓨터를 합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란 스마트가 똑똑하다 똑똑한 전화기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똑똑한 전화기란 뜻이에요 스마트폰이 똑똑한 게 아니라 신기하죠 이 스마트폰은 아이폰이라는 게 처음 지구상에 등장했었어요 좀 기억이 나요 우리 여기 직원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자기가 아이폰인가 뭔가를 사는지 자랑한 것 같아 저한테 선생님 이게 아이폰이에요 이게 핸드폰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별의별 기능이 다 있다고 알려주는데 그때 저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그냥 그려나 보다 했어 세월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너무나도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많이 들죠 그렇죠 여러분들 하루에 컴퓨터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세요 그렇지 이제 여성분들은 또 가정주부로 계셔야 되고 그러니까 저녁에 가면 아침 3시 새끼 준비도 하셔야 되고 집안 청소도 하셔야 되고 주부로서 생활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컴퓨터를 만질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남자분들은 종일 컴퓨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직업이 컴퓨터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많이 해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속 있어야 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세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오른손은 마우스를 많이 움직이는데 왼손을 안 움직이니까는요 왼쪽 어깨가 굳어버리더라고 50견이라는 거죠 50견 요즘은요 10견이래 10견 10대 애들이 50견이 온다는 거예요 10견 20견 그러면 스마트폰에는 어떤 기능이 있을까 우리 책에 이렇게 써 있죠 전화기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네 전화 전화 걸고 받고 전화기니까 전화를 걸어야 되고 받을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자 문자 보내고 받기 전화기 기능이 두 가지예요 전화 거는 거 받는 거 문자 보내고 받는 거 이건 무제한이죠 이건 별도로 안 내요 대신에 국제전화를 걸리면 안 되고 08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70 이런 거는 별도로 돈을 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끼리 보내고 받는 거라든지 뭐 부산이든 제주도든 시외전화든 다 무제한이야 근데 어떤 기능이 있죠 카메라 기능이 있잖아요 카메라 디카죠 디카 디지털 카메라 옛날에 디지털 카메라 별도로 살려도 몇백만 원씩 막 이랬었어 조그만 거 말고 좀 비싼 것들 제 핸드폰도요 작년에 좋은 거로 바꿨어요 달라도 찍는데 근데 제가 달 찍을 일이 없잖아 달 찍어서 뭐에다 써먹게 그런데 이거를 찍으면 현미경처럼 진짜 뭐가 확대해서 나오더라고 전 사진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아버지가 사진을 하셨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사진을 배워서 카메라 강의도 오래 했는데 비싼 카메라 들고 다니는 것보다 핸드폰에 항상 카메라가 붙어 있으니까 길거리 가다가도 찍기도 하고 되게 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책에 뭐라고 써 있어요 대화 나누기 대화 나누기 이제 문자를 하거나 카카오톡을 가지고 하겠죠 그렇죠 예전엔 대화를 나누려면 일대일로만 대화 나누는데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면 여러 사람 동네방네 뭐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다 대화를 나눌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교통편의가 있죠 교통편의 길찾기라든지 길안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내가 아는 길도 가다보면 공사 때문에 막힐 수도 있거든 근데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공사 중이기 때문에 돌아서 가세요 안내를 해준대 뭐 버스 노선이라든지 지하철 노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택시 호출하는 거 택시 호출이 이제 요즘 난리가 났더라고 강남에서 이제 저녁에 회식하고 택시 한번 잡으려고 그러면 안 잡히니까 호출비를 좀 인상하겠다 그래서 뭐 이래저래 만원이나 어쩌고저쩌고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에는 호출비를 콜비를 별도로 내지는 않아요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운영하는 기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카카오택시를 호출하면 나로부터 2분거리 5분거리 10분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연결이 돼서 무작위로 호출이 된대요 내가 콜을 받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연결이 된대 그러면 그 사람은 와야 돼 무조건 나한테 지하철 노선 버스 노선 택시 호출하는 거 다 돼요 이런 것도 되고 또 뭐가 있대 책에 보니까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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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멀티미디어라고 하죠 멀티미디어 사진 영상 음악 음악 듣는 거 음악을 들으려면 공짜로 듣기도 하지만 유튜브나 이런 데 가서는 공짜로 듣지만 광고들이 나오니까 광고 안내 없이 그냥 내가 음악만 듣겠다는 사람 별도로 요금제에 따라서 무제한으로 음악을 듣게 하는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멜론이라는 서비스도 있고 뭐도 있는데 저는 한 달에 100곡까지는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하시죠 유튜브 하면 좋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영화나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 지나간 거라든지 궁금한 거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바로바로 볼 수도 있어서 참 좋은 거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대요 날씨 날씨정보 근데 35분에서 4년 된 거로 아 마스크 마스크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 코엑스 행사장에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설문지 작성하니까 다섯 개를 주더라고요 제 연락처를 거기다 남겨놨더니 이렇게 광고가 오는 거야 그럼 어쩔 때 귀찮잖아 그러면 이제 광고 안 나오게도 할 수도 있고 제 핸드폰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는 요거는 삼성에 관한 기능만 있어요 삼성 다른 거 말고 삼성 거만 삼성 거만 있는 기능이고요 이건 SK 2000 SK텔레콤 요금을 내기 때문에 SK텔레콤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금융 은행 카드 이런 국민카드 뭐 BC카드 우체국은행 뭐 이런 우리은행 롯데카드 하나은행 이런 이제 금융에 관련된 것만 여기다 모아놨고요 이건 이제 공공기능 정부 10사 노동부 국세청 서울시 세금납부 건강보험 이런 거 가스 요금 우리 집에 가스 이번 달에 요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뭐 이런 거라든지 도서관에 들어가려면 내가 누구다라고 시민카드를 발급받아야 되거든 출입증 이제 뭐 이런 거라든지 이거는 구글 구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은 크게 두 가지에요 애플 애플 예전에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회장으로 있었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이 만든 아이폰이냐 아니면 구글이란 기업이 만든 안드로이드 대표적인 삼성 갤럭시라든지 LG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폰이라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에요 지구상의 핸드폰은 크게 두 가지 구글에서 무료로 제공해지는 서비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뉴스라든지 전자우편이라든지 번역 기능이라든지 음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좀 모아놨구요 유튜브에 관련된 거 유튜브 유튜브 활동하거든요 여기 유튜브 영상 보는 거 유튜브 음악 보는 거 음악 듣는 것도 있고 이건 음악 음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에 관한 기능들 라디오 동영상 보는 거 음악 듣는 거 음악 녹음할 수도 있고 요즘은 또 쿠팡이라는 기업 아시죠 쿠팡 물건 쇼핑하는 거기에 가입하면 그 우리 넷플렉스처럼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를 공짜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쿠팡플레이라고 삼성도 그런 서비스를 합니다 예 여기 전광판 LED가 그거예요 이제 미사 트롯이나 여기 보면 이제 뭐 누구 잘한다라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글씨 쓰는 거 음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초고속 카메라라든지 서류 서류를 이제 우리가 찍어서 보낼 때 쓰는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진들 편집하는 기능 사진 편집하는 프로그램들 영상 편집하는 거 영상 편집 음성 변조 하는 게 있어요 음성 변조 안녕하세요 라고 이제 녹음을 하면은 아이들 목소리로 바꾸게끔 해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음 메타버스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메타버스 메타버스 처음 들어보세요 어 가상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상공간 어 그러니까 대학에 입학식 졸업식을 모여서 못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가상공간에서 입학식도 하고 졸업식도 하고요 하물며 어 여기서 원서도 받고 금융거래도 하고 어 어 여러분들 그 부동산 하는 그 기업이 있어요 그중에 뭐가 있냐면요 다방이라는 게 다방 다방이라는 회사는요 인터넷으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하는 회사인데 건물이 없어요 그럼 직원들은 어디로 출근하느냐 메타버스라는 곳에 출근해 거기에 접속을 하면 사험번호 입력을 하고 그러면 자기 작성에 앉아서 그럼 거기에 이제 뭐 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잖아요 옆에 이제 동료도 있고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몇 시에 회의한다라고 연락이 오면은 회의실에 가면 얼굴이 다 보여 회의도 하고 식사 시간 되면 이제 자유롭게 밥 먹고 또 시간 되면 또 모여서 자기 업무가 업무가 와 인터넷으로 연락이 오면 건물을 또 해야 되고 그런 요즘은요 인터넷상에서 뭘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메타버스라는 공간이고요 이거는 이제 공부에 관한 거 공부 오늘 하루 디지털 오하디 뭐 이런 것도 있고 파파고라고 번역기예요 번역기 요즘은 책은 종이책도 있지만 전자책도 있습니다 전자책 이북 그거 보는 프로그램이에요 책을 이렇게 두꺼운 거 들고 다니려면 힘드니까 종이책을 사서 핸드폰으로 보는 거예요 컴퓨터로 글자도 크게 작게 볼 수도 있고요 이제 뭐 그런 거를 해가지고 그것도 돈 주고 사야지 전자 종이책도 전자책도 사야 되고 이거는 이제 제가 필요한 것들 계산기 음력 달력 음력 달력 오늘이 어디냐 여기네 9월 12일이네 음력으로 내일이 한로야 한로 일요일에 한글날이고 월요일날은 대체공휴일이네 내일이 제한군인의 날이네 남자들 군대 갔다오면 다 제한군인 회원으로 들어가는데 저희 아버지 또 바쁘시겠네 직업군인 오래 하셨다가 한국전 참전하셨고 뭐 오래 하셨으니까 또 행사 또 하시겠네 그러면 이제 호출하시겠다 와서 사진 찍어라 그러면 또 쫓아가서 사진 찍어드려야지 이렇게 음력 달력이 필요하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음력이 필요 없지만 저만 해도 저도 생일을 음력으로 지낸단 말이야 부모님 생신이라든지 집안의 가족 제사라든지 음력으로 모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력 달력 같은 거 깔아 놓으면 이렇게 이제 음력 달력으로 오늘이 며칠이다라는 게 나오니까 돔이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이거는 이거는 제 전동 칫솔 집에 있는 전동 칫솔을 연동을 해가지고 이게 스위치 누르면 칫솔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전동 칫솔 연결해서 쓰는 거 그런 거고요 이거는 실내 자전거 프로그램 얘를 실행하면 실내 자전거에 화면이 뜨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등록한 사람끼리 모여서 자전거 대회도 한단 말이야 혼자 자전거 타라고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이거를 텔레비전으로 연결해 텔레비전으로 그럼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크게 나오니까 텔레비전 화면 보면서 응원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이건 게임 제가 좋아하는 게임 배틀그라운드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인데 이런 거라든지 아까 보셨던 대로 전화, 연락처, 계산기, 시계, 음력 달력도 있고 양력 달력도 있고 이거는 캘린더 이거 실행하면 제 일정이 쫙 나와요 오늘 이제 실버 컴퓨터 교실 초급 수업이고요 내일은 이제 블로그 활용 공부하는 날이고 쫙 있거든 이렇게 다음 주에는 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교육이기 때문에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여기다 등록을 해놓으면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들 다 봐요 어쩔 때는 제가 강의하고 이제 막 전화가 와 어디니? 또 강의 중이야? 그러면 이제 미안해 하고 끊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핸드폰에 가족들이 다 뜨니까 아, 이 시간이면 아빠가 무슨 강의를 하고 있고 어디에서 하는 건 알 수가 있잖아 이런 거라든지 직원들도 많이 써요, 이런 거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별 거를 다 해보는 거지 별 거를 다 해보는 거지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이거 같아 쇼핑 왜? 내 돈 나가는 거잖아 주문은 하는데 주문을 하려면 돈을 내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여기다 연결을 해야 되거든 이제 그걸 신용카드 연결할 때 내 돈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수록하게 하면 안 되니까는 복잡해요 신용카드 번호 16자리 입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뭐 비밀번호도 등록해놔야 되고 결제할 때 쓰는 비밀번호 따로 등록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물건을 사면 나한테 연락이 와 그 다음에 이런 날씨 정보라든지 교통편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의 가장 기본은 인터넷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인터넷이 안 되면 꽝이잖아 카톡을 하고 싶은데 인터넷이 안 되면 카톡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를 전제하에 우리가 일을 하는 건데 다시 쉬운 게 아니지 그 다음에 16페이저만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생활 편의 기능이라든지 친구들 사귀는 기능 근데 친구들 사귀는 게 다시 쉽지가 않지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같으면 아는지만 모르는 사람끼리 대화 나누기가 참 그래 옛날에 채팅이라고 해 채팅 채팅이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할 때요 안 좋은 게 너무 많았었어요 바람났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근데 이게 제일 재미있을 것 같아요 게임 아이들은 고스업 못합니다 고스업은 성인들만 하는 거예요 성인들만 게임에서 고스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고 구슬 경기 같은 것도 있고 당구 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게임도 할 수가 있어서 시야철에 이렇게 있으면 주변 사람들 뭐 하는가 보면 카톡 대화 나누는 거 유튜브에 있는 영상 보는 거 게임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쇼핑하는 거 대부분 그런 거지 뭐 음 자 제 홈페이지 주소를 제가 알려드렸는데 제 명함 드린 명함에도 연락처 전화번호 다 있어서 이걸 들어오시면 되는데 어쩔 때는요 여기 딱 들어오시면 안전하지 않다고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 인터넷이라는데요 인터넷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대요 이 앞부분에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뭐가 달라요?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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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장 하나 더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는 안전하다 안전하다고 인증을 받는 거고요 이거는 미인증이에요 안전한지 안하는지 몰라 그럼 인증을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이건데 인증비가 엄청나게 비싸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든지 공공기관들이 있잖아요 공공기관들 은행 공공기관들 이런 데는 인증을 받아요 인증을 해주는 국가기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홈페이지를 인증을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건 몇 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 들어가서 업무를 보는데 안전한지 안한지 모르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행 같은 데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하고 이제 검색을 하고 들어가 보면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기 들어가 있다 요즘은 요즘은 요렇게만 돼 있고 예전에는요 요 줄이 요 줄이 녹색 줄로 나와요 여기가 색깔이 녹색으로 인증을 받은 데는 녹색으로 나왔었어 녹색이 안전하다는 거니까 그렇지 제 거는 그 인증을 안 받은 거라서 안전하지 않다라고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도 상관없어 여기 뭐 안전하지 않을 게 없어 여기 보시면 저 위에 위에 공부방이라고 있어요 공부방 현재 강제 공부방 여기도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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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앞에 공부방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시면 여기 중부여성발전소 제가 이제 초급 중급 무슨 과정 공부하는 게 쭉 나와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서는 46번 46번서부터 52번까지는 지금 다른 센터에서 강의한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옮겨놓을 거예요 옮겨놔서 오늘 공부한 거 오늘 공부한 거를 제가 복습자료를 만들어서 여기서 올려놓을 거예요 46번에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강좌 보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제가 이제 아까 메모한 거 있었죠 이거 메모한 거 이게 그대로 여기 다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유튜브 아시잖아요 유튜브 유튜브로 제가 해놔 가지고 여기에 이제 제가 강의한 내용이 강의한 내용이 여기 올라올 거예요 지금 제가 떠들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올 거니까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복습하시면 돼요 제가 문자로도 여러분한테 보내드릴 거야 오늘 복습한 내용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릴 거니까 문자 보낼 테니까 오늘이나 빠르면 오늘이지만 아니면 내일 중에는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복습하시면 되니까 어디로 들어온다? 제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공부방 공부방이 두 개 있어요 지난 강좌 공부방이 있고 현재 강좌인데 지난 강좌는 안 돼 현재 강좌 현재 강좌 그러면 이제 지난 강좌는 뭐냐면 제가 이제 26년 강의를 했는데 34년째 강의하고 있는데 그 강의했던 내용이 여기 다 있대요 제가 이제 이 동영상 만들어 놓은 거는 30년 전서부터 만든 건 아니고 2004년인가 2004년도서부터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제 그 만든 내용이 여기 다 있어 여기 다 있어 아주 옛날서부터 여기다 다 올려놨거든요 제 홈페이지 가시면 제 유튜브 아까 여기 초기 화면에 보면 제 유튜브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유튜브 이거 여기 들어가 보시면 제 강의해 놓은 게 여기 그대로 다 있어요 여기 동영상에 이렇게 가보면 근데 이렇게 찾으려면 어려워 너무 많아서 그럼 여기 가서 검색하시면 돼 여기서 뭐 엑셀 아니면 스마트폰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가 있는 거는 다 여기 나올 테니까 그렇게 해서 복습하시면 되니까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드리면 문자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바로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로 넘어가게끔 해 드릴 테니까 스마트폰에서 보셔도 되고 스마트폰의 버튼 사용법에 대한 걸 한번 볼게요 18페이지 우리 교재 18쪽에 보시면은 스마트폰에는 버튼이 뭐 뭐 있는가를 한번 보는 건데요 제조사마다 약간 달라요 우리가 보통 오른쪽에 오른쪽에 볼륨 조절하는 버튼이 있는 기종이 있고 어떤 거는 왼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전원 켜는 버튼이 오른쪽에 있는 것도 있고 왼쪽에 있는 것도 모델마다 달라요 우리 책에는 1번이 전원 버튼이고 2번이 이제 볼륨 조절하는 거 올라가고 내려가는 버튼이 두 개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 밑에 화면이 아니라 이제 핸드폰 제일 밑에 보면은 삼성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줄 3개 쳐져 있는 거 줄 3개 쳐져 있는 거 요거 누르면 뭐냐면 이게 예전에 사용했던 거 핸드폰을 켜가지고 지금 시점까지 카카오톡도 제가 봤고 문자 메시지도 봤고 음력 달력도 봤고 양력 달력도 봤고 양력 달력도 봤고 이런 거를 봤나 봐 그게 여기 딱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음력 달력을 이렇게 누르면은 음력 달력을 누르면은 음력 달력을 다시 실행하지 않고도 음력 달력 화면으로 바로 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문자 주고 받은 거를 여기 눌러보면 제가 문자 주고 받은 내용이 여기 그대로 있단 말이야 여기서 다시 헤매지 말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게 많이 지금 기억되어 있잖아요 핸드폰 안에 핸드폰을 껐다 키면 지워지는데 흔적이 계속 갖고 있으면 스마트폰이 느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닫기라는 거 있어요 모두 닫기 그러면 내가 기존에 뭐 했는지가 다 기억이 사라져 핸드폰이 빨리 움직이지 여기 가운데 있는 네모 있어요 네모 제 핸드폰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데 왼쪽에 줄 3개 쳐져 있는 거 있어요 LG는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있어 LG 핸드폰은 얘가 오른쪽에 있고 삼성은 왼쪽에 있는데 이것도 오른쪽 왼쪽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전부터 LG는 우리 교재로 말하면 3번 버튼이지 3번 3번이 아니라 이게 뭐야 5번이네 5번 메뉴 버튼이라는 거지 줄 3개 쳐져 있는 게 메뉴 버튼인데 이게 삼성은 옛날부터 왼쪽에 있었고 LG는 오른쪽에 있었는데 위치를 바꿀 수는 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똥글뱅이 네모 똥글뱅이 같은 게 홈 버튼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 이런 거야 카톡도 실행해놨고 뭐도 실행해놨고 뭐도 실행해놨는데 귀찮아 그러면 이 똥글뱅이 네모 버튼을 누르면 다 쑥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기 메뉴 버튼을 누르면 카톡 했던 게 보이네 그러면 얘를 모두 닫기 눌러도 되지만 얘를 화면 위로 손을 이렇게 쓱 비비 올려버리면 흔적해서 지워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화살표 있잖아요 화살표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된 화살표는 뭐예요 빠꾸 버튼이지 빠꾸 버튼 내가 문자를 보고 있다가 문자를 보고 있다가 되돌리면 그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돌아갈 때 쓰는 거 요 정도는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그랬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지 핸드폰이 꺼져 있을 때 이렇게 화면이 꺼져 있을 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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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카만데를 딱딱 두 번 누르면 핸드폰이 열려요 그러면 저는 이제 패턴을 이렇게 해놨어 다 보시는 거예요 니은자 패턴이에요 니은자 저희 집 와이프도 니은자예요 그래서 저는 기억자 쓸려다가 똑같이 해놨어 왜냐하면 누구라도 핸드폰에서 울리거나 뭐가 오면 서로 확인해줘야 되잖아 부부라도 그리고 여기 이제 비어있는 데를 두 번 누르면 화면이 꺼져 파워를 눌러서 키는 경우도 있고 끌을 수도 있지만 여기 검은 데를 땅땅 손으로 두 번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켜지고 화면을 이제 패턴이나 이런 걸 했으면 패턴을 풀고 사용하다가 이제 난 더 이상 안 쓸 거야 라면 얘를 꺼야 되는데 안 끄면 얘가 보통 2분 정도 있다가 자동으로 꺼지는데 터 눌러도 되고 시커먼 데 아무데를 땅땅 두 번 누르면 화면이 꺼져 그러니까 이게 전원 버튼이다 볼륨 조절 버튼이다 이런 이름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홈 버튼이 뭐야 그러면 홈 버튼이 뭔지는 몰라도 어떤 거 눌렀더니 화면이 사라져지더라 어떤 거 누르니까는 소리가 커지더라 작아지더라 이런 기능만 알면 되잖아 그렇지 그게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지 어차피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겠지 그렇지 우리 19쪽에 그렇게 써 있대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요 뭐를 해볼 거냐면요 여기 지금 화면이 열리면 이게 이제 홈 화면이에요 홈 화면 핸드폰을 열었을 때 기본적으로 보이는 화면 중에는 날씨 내가 몇 걸음을 걸었는지 오늘 지금 여기까지 5,400 걸음을 걸었대 제가 하루에 7,000 걸음을 걸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놨나 봐 근데 강의 시간에는 여기다 두니까는 화장실 갔다 왔다 할 때는 핸드폰 안 갖고 다니니까 그 걸음 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은 오늘 걸음 거 그 다음에 핸드폰의 용량 데이터 용량이라든지 시간, 날씨 이런 거 보는 거 있고요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쓸어 올리면 쓸어내리거나 얘를 쓸어내리거나 아니면 쓸어 올리면 또 다른 화면이 나올 거예요 어디냐면 이거예요 여기를 우리 핸드폰을 처음에 보는 화면을 손을 가운데를 쓸어 올리거나 내리면 또 다른 화면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이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한 거 있잖아요 설치한 거 그 설치한 앱 목록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기가 이렇게 한 화면이 하나밖에 없어요 다 묶어놨어 묶어놨어 아까 삼성 거는 삼성 거 금융에 관한 거 금융에 관한 거 공공기관에 관한 거 공공기관에 관한 거 다 묶어놨어 요거는 이제 뭐냐면 지하철 노선도라든지 기차 예매한 코레일 톡이라든지 카카오택시 호출하는 거라든지 길찾기라든지 지도 같은 거 이걸 묶어놨어요 이렇게 이걸 우리는 컴퓨터 용어로 뭐라 그래요 폴더 폴더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앱을 꾹 눌러 가지고요 이렇게 서로 뒤에다 올려 이렇게 올려 포개 포개 포개하면 얘가 하나가 그룹이래 여기다가 이름을 쓰는 거야 얘는 뭐라고 이름을 적어 주든지 뭐 이렇게 적어 주는 거지 이걸 폴더라고 하는데 이렇게 폴더를 적어 주면 되고 뺄 때는 밖으로 얘를 눌러서 밖으로 빼내면 밖으로 빼면 밖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이렇게 빠져나가면 분리가 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엄청나게 많은 앱을 깔아 놨는데 화면이 한 열 몇 개 되더라고 정신이 없어 그래서 하나에다가 다 몰아 놓은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방에 가면 어떤 거 열면 양념만 쭉 모아 놓은 거 있고 어떤 거 누르면 어떤 거 이제 소랍장 열면 냄비 뭐 후라이팬 솥 이런 거 정리정돈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놓는 거지 근데 요거 눌러보세요 여기 검색이라는 거 옆에 보면 점점점이 있죠 검색이라는 글자 옆에 점점점이 있어요 그 점점점에 가서 페이지 정리라고 있어요 페이지 정리 확인 눌러도 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 여기 다시 점점점 눌러면 정렬이라고 정렬 그러니까 저는 화면이 하나만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화면이 여러 개가 있는데 중구난방 막 연결돼 있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어 그러면 여기 정렬에 들어가서 가나다 선을 딱 누르면 이게 기억니언 순서대로 앞으로 쫙 가나다 선으로 모여 근데 이런 것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리해놓거든 얘는 얘들끼리 모아놓고 쟤는 쟤들끼리 모아놓고 그런 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해놓으시면 돼요 플레이스토어는 이제 앱 설치하는 사이트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르신들 스마트폰 강의하러 다닐 때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I'm here work라는 건데 이걸 실행하면 강의를 요청하는 기관들이 여기 떠요 그럼 거기에 제가 강의하러 가겠다라고 누르면 연결이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오늘 무슨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겼는지 안 열리더라고 그 다음에 게임하는 거 게임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주로 쓰는 거니까 하루에도 몇 십 번씩 들어가니까 얘는 따로 밖에다 놓은 거야 기기 찾기라고 있어요 기기 찾기 여러분 기기 찾기라는 거 있어요? 모르시면 검색이 있잖아 검색 여기 상단에 검색이라는 데 가서 거기다가 기기라고 쓰시면 이게 기기 찾기라든지 뭐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 모르면 검색해보면 돼 기기 찾기라는 앱을 설치하면 내었다 어려운 게 아닌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내가 핸드폰을 집에 와서 보니까 어디다 뒀는지 못 찾겠어 이럴 때가 있죠 내가 3박 4일로 부산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여행 숙소에다 두고 왔는지 어디 친구들하고 술 먹다가 두고 왔는지 길에서 흘렸는지 도저히 못 찾겠어 핸드폰을 집에서 핸드폰 다른 가족들 핸드폰으로 내 전화번호를 눌러서 보통 하면 집에서 띠릭띠릭 울리거나 그러는데 아무것도 핸드폰도 안 울리고 모르겠어 내 핸드폰은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 그럴 때 얘를 찾아서 찾아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 이제 핸드폰이에요 지금요 이 핸드폰이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삼계공원 이 삼계공원이 어딘지 아세요? 이 밖에 우리 센터 밖에 나가면 어린이 놀이터 하나 있잖아요 그게 삼계공원인데 그 공원 옆 어딘가에 있대요 얘를 또 확대해 보면 여기 마포 필라테스라는 데도 있고 마포 여기 중부여성발전센터겠지 뭐 여기 있네 여기 양편 신내서울 해장국 여기 옆에 그렇죠 중부여성발전센터 그거 어딘가에 있다고 뜨잖아요 그렇죠 제가 진동을 걸어놨거든요 무음으로 놀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거를 제가 이 핸드폰을 찾아라 그러면은요 강제로 별소리를 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오키나와에서 있다고 나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오키나와 다시 갈 수 없잖아 비행기표가 더 들잖아 그럼 핸드폰 버려야지 근데 문제는 이 안에 핸드폰에 내 정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원격으로 삭제할 수도 있어요 이걸 PC에서 살 수도 있고 남의 핸드폰에서도 내 거로 로그인하면은 내 핸드폰의 위치를 찾아줘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핸드폰의 위치 정보를 켜놔야 돼 여기죠 여기 핸드폰의 제일 위에 보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SK텔레콤 몇 시 배터리가 얼마큼 돼있다 이런 거 보이시죠? 이 부분 여기 여기를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뜨죠 이렇게 현재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몇 시 몇 분이라고 나오고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여기에 내가 와이파이를 켤 건지 끌 건지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할 건지 진동으로 놀 건지 벨소리를 켤 건지 이런 것들이 여기 뜨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저는요 여기에 또 막상 찾으면 안 나와야 어디 갔지? 위치 위치 저의 위치 위치를 제가 꺼놓지 않고 위치를 켜요 위치를 켜놓으면 위치를 켜놓았거든 위치를 켜놓으면 더 좋아요 위치를 꺼놓으면 내 위치를 못 찾나? 찾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쳤어 산에서 이렇게 등산하다가 다쳤는데 129를 불렀어 근데 이제 살려주세요 제가 다쳤어요 라고 했는데 핸드폰을 놓쳐가고 뚜루룩 불러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통화를 못하잖아요 그럼 위치를 강제로 찾아 본래 위치 찾는 거는 상대편에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급한 상황에는 공권력을 이용해서 강제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위치가 어딘지를 찾아가지고 경찰이나 119 소방안전대원들이 오게 돼요 위치는 켜놓으세요 위치는 켜놓으시면 좋아요 그럼 제일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모바일 데이터를 쓰세요? 와이파이를 쓰세요? 와이파이를 쓰죠 와이파이는 무료죠 그렇죠 자가인터넷이야 자가인터넷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에 가면 의자에 있는 데 있잖아요 노선 번호 있고 급도착하는 버스가 뭐가 있다 알려주는 곳에 비 맞지 말라고 이렇게 덮개를 해놨잖아요 위에 천장처럼 거기에 와이파이 기계가 있어요 강력해요 엄청나게 좋아요 웬만한 버스정류장에는 다 있는데 우리 가정에 보급되어 있는 와이파이보다 인터넷보다 훨씬 성능이 좋더라고 그리고 버스정류장 주변에 있는 가게들은 좋아 별도로 와이파이를 개설하지 않아도 그 데구만 써도 어느정도 좋지 지하철에 있는 와이파이는요 우리가 요금 내잖아요 핸드폰 요금 요금 내는 사람한테만 공짜예요 내가 핸드폰이 두 개야 하나는 내가 요금을 내는 핸드폰이고 하나는 공기계 옛날에 쓴 핸드폰을 안 쓰면 그거는 인터넷을 못 쓰잖아요 그거는 와이파이를 연결을 못해요 지하철 와이파이를 내려면 돈을 내야 되는 거고 요금 내는 핸드폰 요금 내는 기기는 지하철에 있는 것을 쓸 수가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놀란 데잖아 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목적체를 가는데 위치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위성으로 다 연결이 돼가지고 요금을 내고 하는 거잖아요 자동차 안에도 버스 안에도 와이파이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는데 자 알려드릴게요 우리 센터 와이파이는요 자 여기 돼 있어요 중부 301 중부 303 중부 뭐 306 뭐 이런 와이파이 보이세요? 와이파를 켜놓으면 우리 센터에는 중부 중부란 이름으로 와이파이 이름을 써놨어요 303은 303호 강의실 건너편에 있는 강의실이 303호고 우리가 301호잖아요 그렇죠? 여기 와이파이가 있는데 비밀번호는 뭐냐면 027196307이에요 모든 우리 센터의 와이파이는 027196307 우리 센터 대표 번호거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와이파이를 내가 접속하려고 그러면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접속이 되지만 비밀번호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와이파이를 제가 와이파이를 지워볼게요 와이파이를 지우고 중부 303 와이파이를 연결하면 연결 중 하고 뜨는데 여기 이제 비밀번호를 물어볼 거란 말이야 027196307 메모해드릴게요 중부 센터의 와이파이는 중부 와이파이는 예를 들어서 중부 301 뭐 이렇게 또는 중부 303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번은 비번은 027196307 얘는 적어놓지 않으셔도 돼요 한번만 설정해놓으면 자동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여기 오면 자동으로 와이파이가 연결이 돼요 어디다가 이걸 하는 거예요 핸드폰에다가 와이파이 꼭 누르면 와이파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써있는데 여기 와이파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 눌러두면 중부 301 이걸 눌러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비밀번호 비밀번호 027196307 연결 이 건물에 들어오면 이 와이파이가 잡히면 자동으로 이걸로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 있대요 그 와이파이 기계가 이 안에 있어 이 안에 그럼 나가면 자동으로 꺼낸 거예요 그렇죠 자동으로 내가 와이파이가 있는지 자 서서서 꾹 누르면 연결 됐다고 나왔네 그러면 끊으면 되고 대신에 여기가 아니라 이 건물을 빠져나가면 와이파이를 따르는 걸 써야 되지 여기 이렇게 내려면 여기 와이파이 와이파이 설정한 게 마다 다 잡혀가지고 지갑 자동으로 이렇게 해요 와이파이가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 눌러서 027196308 그 연결 누르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처음에는 되게 헷갈렸고 알면 쉬운데 모르면 답답하지 저것도 모를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그런 건데 여러분 대개 여러분 대개도 공유기 있죠 공유기 안테나 삐죽삐죽 돼있는 공유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와이파이를 신호를 만들어 주거든요 옆집에서도 내 우리집 와이파이가 옆집으로도 신호가 가기도 해요 자 다시 한 번 보여드리면은요 저는 와이파이를 안 쓰거든요 와이파이를 안 쓰고 모바일 데이터를 써요 용량은 30기가를 쓰다 보니까 매달 다 쓴 적이 없어 남는다고 다음 달에 더 돌려주진 않는데 지하철이 어디든지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데이터를 많이 쓰게 되지만 한 달 동안 쓰기에는 충분하고 강의실 어디 가더라도 와이파이는 되니까 걱정을 안 하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충포 401로 연결되어 있네 301로 연결해 볼게요 제가 301 연결 중에 하고 뜨는데 195메가 BPS래 와이파이 빠른 거야 근데 이 와이파이를 연결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설명해도 헷갈릴 때가 있죠 그럼 뭐 하냐면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 와이파이 있잖아요 이 와이파이 옆에 토니바퀴 그림이 있죠 그거 누르시면 와이파이 연결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그 밑으로 더보기라고 있어요 더보기 더보기가 있죠 눌러보시면 여기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여기 QR코드 있어요 QR코드 QR코드 있어요? 네 얘를 딱 보여드려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 QR코드 사용할 줄 아세요? 네 그러면 이거를 보여줘 상대편 짝꿍이 그러면 야 짝꿍아 너 QR코드 이거 찍어 그럼 상대편이 이거를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를 그 친구도 똑같은 걸 쓸게끔 해줄 수가 있어요 야 그 QR 와이파이 연결해서 와이파이 목록 중에서 중보 301 눌러가지고 비밀번호 뭐 눌러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찍으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QR코드는 어떻게 찍어요? 아시는 분 있으면 말로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핸드폰으로 카메라로 QR코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는 대로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로 직접 갖다 대면 얘가 작동이 되기도 하고요 네이버에 가면 렌지라고 있어요 렌지 근데 핸드폰에서 카메라로 얘가 작동이 되는 핸드폰은 좋은 거야 옛날 모델들은 안 돼요 카메라 갖고 안 돼 QR코드를 못 찍어 그냥 사진만 찍는 거지 QR코드 인식을 못 해 카메라가 지금껏 다 될 거예요 요즘 새로 나온 모델들은 되는데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걸 봐서는 신용 모델이야 신용 모델 구형 모델들은 안 돼요 말 나온 김에 제가 여러분 명암 들어있잖아요 명암 명암 들어있는 거 보면 이렇게 자 여기 카메라 실행해 보세요 여러분 카메라 여러분 카메라 실행하시고 제가 명암 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 있는 QR코드에서 카메라를 갖다 대보세요 카메라에서 뭐라고 뜨는지 이거를 이렇게 나오죠? 지금 요거 있잖아요 요거 여기가 따로 눌러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이제 저 선생님이 나오잖아요 인정되지 않는 거 같아요 그죠? 윗만한 카메라는 다 돼요 아 나오잖아요 네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네 지금 카메라 다 돼 이렇게 사진만 찍으면 되나요? 아니 사진 좀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 여기 지금 맞추는 거 있죠? 아 거기 좀 맞춰야 돼요 그러면 카메라를 딱 갖다 대면 옵션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옵션?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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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탐유받기를 누르면 QR코드 스캔이 돼 있거든 지금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갖다 대면은 옵션이 이렇게 뜨면 이거 눌렀잖아요 그러면 이게 모바일 홈페이지 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보신 건 컴퓨터용 네 다 나와요 요즘 나오는 핸드폰에는 카메라 설정 기능 중에 QR코드를 읽어드릴 수 있는 기능이 탑재돼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어떤 거를 써야 되냐면 이걸 써야 돼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중에 네이버 있잖아요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에 가시면 저 밑에 동글뱅이가 있어 네이버 화면 밑에 동글뱅이가 있는데 얘를 누르면 랜드라고 있어 랜드 랜드를 누르면 이렇게 찾아 얘를 이렇게 갖다 대면 찾아 그럼 여기에 이렇게 뭐가 뜨거든 요렇게인데 아까 보셨던 거는 이거는 이제 컴퓨터에서 보는 제 홈페이지고 요거는 제 핸드폰으로 보는 핸드폰에서 보는 그거고 2022년 새해 복 많이 봐주세요 아직까지 써있네 흐흐흐 작년에 제가 MBC 뉴스데스크 뉴스에 이제 나왔던 거 강의하는 장면이 나왔던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해 놨어요 핸드폰은 알면 재미있는데 모르면 답답하고 그런 거예요 별거는 아닌데 버튼이 뭐뭐가 있다라는 거 그 이름은 알 필요는 없지만 친구한테 핸드폰 키고 끄는 버튼 전원 버튼 볼륨 크게 작게 하는 버튼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홈 버튼이야 뭐 이런 거 알려주면 친구분들이 놀래지 야 넌 별걸 다 안다 너 진짜 척척박사구나 이러겠지 그다음에 이제 19쪽에 보시면 이제 뭐를 실행했잖아요 이렇게 실행하고 나면은 이제 얘를 빠져나올 때 어떻게 빠져나온다 아까 그 왼쪽 가는 방향표 있잖아요 빠꾸 버튼 백버튼 취소 버튼을 눌러주면 이제 전단계로 돌아오고 아니면 이제 홈 버튼 홈 버튼을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다 돌아오니까 사용하는 거 전화를 하고 나서 전화가 끝나면 자동으로 돌아오죠 근데 이제 문자 보내려다가 에이 나 취소할래 그러면 이제 빠꾸 버튼 눌러야지 백버튼 누르면 돌아오는 거지 끄고 키는 건 어떻게 돼요 끄고 키는 거는 파워버튼 누르면 되는데 여러분 핸드폰 꺼요? 밤새도록 켜 놓잖아 충전기 꽂아 놓고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충전기에서 꽂아놓고 계속 꽂아놓으면 불이 나기도 했었어요 배터리가 고장이 나던데 요즘은 배터리가 보호기능이 들어있어서 더 이상 충전이 안 돼 옛날 숨을 틀어 놓으면 어떻게 돼 넘쳤잖아 근데 넘치지 않고 자동으로 종료가 되게끔 돼있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되는데 이런 것도 있었어요 배터리가 다 닳고 나면 그때 충전하는 게 좋으냐 그때 그때 충전하는 게 좋으냐 상관없어요 계속 꽂아놓고 쓰시면 돼 근데 그 보조배터리 아시죠? 보조배터리 보조배터리는 계속 꽂아놓고 쓰시면 안 좋아 보조배터리 이제 방전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내가 충전기를 없었을 때 여행 중이라든지 어디 뭐 캠핑 같은 데 가면 보조배터리가 있으면 그때 다시 충전하는 거지 계속 꽂아놓으면 보조배터리가 빨리 닳아 보조배터리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버려야 돼요 새 거로 안 바꿔줘 음 여러분 집에 충전기 다 받으셨죠 핸드폰 받았을 때 그렇죠 충전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이어폰도 그렇고 그러면 1년 이내에는 서비스센터에 가져가잖아요 그럼 새 제품으로 바꿔줍니다 충전기하고 이어폰은 새 제품으로 바꿔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어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뭐 핸드폰을 새로 바꾸거나 그러면 이제 그 안에는 정보를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비스센터에서 안 해줍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정보를 연결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걸 못하게 법으로 되어 있어서 서비스센터에 가서 핸드폰에 있는 데이터점을 넘겨주세요 그러면 안 해줘요 못 해줘요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가입하셨던 대리점이 있잖아요 대리점 대리점에 가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저도 할 줄 아는데 귀찮아서 제 핸드폰은 작년에 바꿨는데 옛날 핸드폰에 있는 정보를 새 핸드폰으로 어떻게 그게 선생님이 직접 하실래요 저희가 해드릴까요 그래서 귀찮아서 저는 할 줄 아는데 해주세요 그랬어요 몇 시간 걸리거든 양이 많으면 근데 이제 강의하고 대리점에 갔더니 다 됐다고 가져가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귀찮은 거는 대리점에서 맡기면 되고 대리점에서도 못하는 게 있어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는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내가 배워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서도 여러분 앱이 뭐에요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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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이 영어로 이렇게 써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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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줄여 갖고 예전에는 어플이라고 불렀죠 어플 어플이라고 불렀고 더 줄여서 뭐라고 하는 거야 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응용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계 기계 이게 컴퓨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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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는 일반적인 프로그램 뭐 전화기 기능 문자 보내는 기능 카톡하는 기능 게임하는 기능 계산기 기능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을 영어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 컴퓨터에서는 여기 여기 이 컴퓨터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이게 프로그램 그랬거든 프로그램 근데 윈도우가 2007 버전서부터 앱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앱 웬 컴퓨터에서 앱이라 그래 앱은 스마트폰이 쓰는게 앱 아니야 혼동을 하시는 거야 근데 원래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엑셀 한글 파워포인트 뭐 인터넷 이거를 영어로는 다 앱이라고 불렀어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줄임말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이제 설치하는 것도 연습해 볼 거고 설치하고 삭제하는 것도 해 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에 그래서 오늘 교제는 어디까지 하는 거냐면은 22쪽 까지 22쪽 까지 하는 거로 하고 23쪽 까지 한번 볼게 23쪽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우리 종료할 텐데 자 뭐 보세요 갤러리에 들어가서 내가 사진을 찍었어 이거는 이제 행사장에서 허락받고 찍은 사진이야 자 요런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찍었는데 이거를 두 손으로 이렇게 비비면 어떻게 돼 이렇게 비비면 두 손으로 밖으로 이렇게 비비면 커지죠 이렇게 커지잖아요 이렇게 커지고 이걸 안쪽으로 오므라트리면 어떻게 돼 축소가 되죠 그렇죠 다 되는 건 아니야 내가 전화번호분 목록에 들어가서 얘를 확대해서 보고 싶다 확대해서 보는 건 아니야 대신에 이제 문자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거를 보는 거는 이렇게 하면 커지고 작아지는데 문자를 매번 크게 작게 하는 게 아니라 문자 크기를 일괄적으로 크게 작게 하는 기능은 이 안에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차근차근 설명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